EBS 수능특강 영어 3강에 2번 지문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지문 분석 먼저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주제문을 한번 생각해 보면 irrational acts 보이나요? 네 inspired inspired find emotional qualities attract us 이 정도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본문에 나온 단어들인데 irrational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행동 그리고 쓰시겠습니다 이 정서적인 감정적인 자질로 영감을 얻은 고무된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이 우리를 매료시킨다 정도로 한번 주제문을 정해봤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본문 들어가서 볼게요 irrational acts don't just sabotage us 자 비이성적인 행동들은 단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sabotage 지시어 인데요 고의로 방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rrational 중요한 단어죠 본문에서 중요한 핵심 단어들 몇몇 중 하나인데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뜻이죠 그래서 우리 유효도 같이 알아보면 illogical logical의 반대 unreasonable 합리적인 할 때 reasonable의 반대말 그리고 nonsensical 자 센스컬의 반대말이죠 합리적인 타당한의 반대말로 다 비이성적인 비합리적인 뜻의 단어들입니다 자 이런 비이성적인 행동들이 단지 우리를 방해하는 것만은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뭔가 이 비이성적인 행동의 장점을 얘기를 하겠죠 They can also make us heroes, lovers, and generous helpers 그들은 또한 자 여기서 대인은 앞에 나온 이 비이성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죠 그 행위들은 또한 우리를 만들어준다 heroes, 영웅으로, lovers, 사랑하는 사람들로 그리고 generous, 관대한, 너그러운, helpers 이 도움을 주는 사람들로 만들어준다 The qualities we admire most in others are their emotional ones, not their intellectual ones 자 여기는 내용적으로 알아 놓으시면 중요할 것 같아요 이 주제문에 가깝죠 자 other qualities, 자질인데 그리고 이게 문장이 주어가 됐는데 다시 또 주어 동사가 왔죠 그럼 얘들은 아 수식하고 있구나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이 qualities의 동사를 찾아서 계속 내려가보면 여기 마지막에 동사 보이시죠 이게 이 문장의 동사입니다 문장의 동사, 여기에 문장의 주어 그리고 we부터 others 까지는 수식하고 있는 목적적 관계대명사절이죠 목적의 관계대명사가 생략됐습니다 admire, 존경하다, 감탄하다 이런 뜻이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감탄하는 그런 자질들은 quality, 자질입니다 여기서 자질들은 그들의 emotional ones emotional, 중요한 단어죠 감정적인, 정서적인 뜻이죠 그들의 이 감정적인 qualities 대신에 썼습니다 자질이다 not their intellectual ones 그들의 지적인 뜻이죠 지적인 ones 또 qualities 대신에 썼죠 지적인 자질들이 아니라 emotional, intellectual 알아놓으시고요 그리고 뒤에 문장은 또 문법적으로 중요한 문장 나왔습니다 같이 알아놓을게요 rarely does intellect alone inspire romantic acts or heroic deeds 자 문장의 주어는 intellect 입니다 이게 주어죠 근데 동사가 여기 앞에 먼저 왔죠 여기 does 이 주어 동사 형태로 왔고 그리고 동사 원형이 여기 다시 오긴 했습니다 어쨌든 순서가 보니까 주어 동사가 아니고 동사 조가 왔죠 그렇게 된 이유는 이 rarely 때문입니다 rarely 이 rarely가 뜻이 거의 뭐뭐하지 않다 부정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부정의 의미를 가진 단어 즉 부정어 구 라고 하죠 언어 구 단어 또는 구 강조하기 위해서 문장 앞으로 올 때 주어 동사를 바꿔서 도치를 시킨다 하는 도치 구문에 썼고 부정어 구의 강조는 이 동사가 문장의 동사가 일반 동사일 경우에 앞에 do not does not did 중에 하나를 쓰고 이 문장은 현재 시제이면서 주어가 단수죠 그래서 does를 쓴 거죠 그래서 does를 쓰고 뒤에 주어가 오고 그 뒤에 다시 동사 원형이 오는 형태입니다 문장 구조 알아 놓으시고요 내용 알아볼게요 intellect 뭐 지적 능력 지성 이런 뜻이죠 지적 능력 그 혼자서는 하나로는 거의 영감을 주지 못한다 이 고무시키지 못한다 romantic 낭만적인 행위나 또는 heroic 영웅적인 행위들을 이렇게 되죠 these도 행위입니다 이 x랑 같은 뜻으로 쓰였고 보통 뭐 매우 선한 행위나 매우 나쁜 행위를 these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뭐 good deeds 하면 매우 선한 행위 evil deeds 하면 이 악행 악한 행위 이렇게 많이 쓰이는 단어고요 다시 내용 보면 이 지적 능력 하나로는 그것만으로는 이 낭만적인 행위나 또는 이 영웅적인 행위를 거의 고무시켜 주지 못한다 가 됐죠 이거 문장 혹시나 원래 문장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가려면 문장 전체 여기는 이제 부정어 강조를 해준 부분이고요 이쪽에 쓸까요 주어가 intellect 이라고 했죠 intellect alone 그 뒤에 이어주면 됩니다 romantic acts or heroic deeds 같은 문장의 뜻이 됩니다 넘어갈게요 The television mini series Lonesome Dove was a big hit in the 1980s TV mini series Lonesome Dove는 이게 이탈릭 채로 왔죠 이게 mini series의 제목인거죠 그것은 big hit 큰 히트를 쳤다 매우 인기가 많았다 1980년도에 80년대죠 s가 붙어서 80년도 그 년이 아니고 그 80년대 이거죠 two rugged texas rangers shared a life together that eventually led them from texas to Montana where they made their fortune from a cattle drive 이 두 명의 rugged 하면 보통 rugged가 형용사로 쓰면 뭐 바위가 많은, 바위투성인 이런 뜻이 있는데 이제 또 다른 형용사로 이게 몸이 이렇게 다부지게 생긴 이렇게 강하게 생긴 이런 뜻입니다 이 몸이 다부지게 생긴 이 두 명의 텍사스 이 기마 경관이라고 나왔죠 이제 말을 타고 다니는 경찰들 말하죠 기마 경관들이 삶을 함께 공유했는데 자 이렇게 해도 문장이 끝나죠 함께 공유했다라도 동사 목적에서 문장이 끝날 수 있는데 that 하고 동사 왔죠 아 그럼 얘는 수식하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이 관계대명사 that이 왔고 바로 동사 왔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입니다 수식한 거는 라이프를 수식했죠 어떤 삶이냐면 그들을 결국은 그들을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이끈 그런 삶을 함께 공유했다 컴마하고 웨얼이 왔죠 여기 계속정법의 관계부사입니다 알아놓으시고요 계속정법의 관계부사는 접속사 and 그리고 여기서는 외우니까 장소의 부사 there로 바꿀 수 있죠 and there로 바꿀 수 있고 앞에 선행사가 이 몬타나입니다 몬타나 즉 거기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되는데 몬타나에서 가 되죠 해석할 때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그들을 이끌었고 그리고 거기에서 즉 그곳에서 몬타나에서 그들은 make one's fortune 해서 once는 소유격을 써야 되는 거죠 뭐 큰 부를 만들다 큰 재산을 모으게 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들은 큰 재산을 모으게 되었다 큰 부를 만들게 되었다 이 cattle drive 소몰이를 통해서 소몰이로 one partner died and the other promised to personally return the body to texas 자 한 명의 파트너가 죽었고 그리고 형태 the other 와야 됩니다 두 명이 있어서 한 명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되죠 그때 one the other로 쓰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이 그 나머지 한 명의 파트너가 promised 약속을 했다 to 동성원형 써야 되죠 뭐뭐 하기로 이 personally 직접 return 돌려보내주기로 the body 그 시신을 텍사스로 돌려보내주기로 이 두 명의 이 경관들이 어 텍사스에서 몬타나로 와서 거기서 큰 부를 측정을 하게 됐죠 그리고는 그때 한 명이 죽었는데 직접 시신을 이 텍사스로 돌려보내겠다라는 약속을 한 거죠 세미컬롬 맞고 부가 3명입니다 an incredible sacrifice 그것은 incredible 놀라울 정도의 놀라운 sacrifice 희생 이란 뜻이죠 희생이었다 그냥 직접 이 시신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멍거리를 from a rational point of view that that partner wouldn't know where he was buried 의미상 단어 중요하죠 바뀌어서 오면 안 됩니다 rational 이성적인 합리적인 이런 뜻이죠 자 그러면 logical reasonable sensible sensible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이성적인 point of view 견해 관점이죠 이성적인 견해로는 관점으로는 그 죽은 partner는 wouldn't know 알지 못할 거다 where 주어 동사 왔죠 의주동의 형태입니다 의주동 간접 의문문이 왔죠 그리고 was buried 수동태 왔죠 buried가 묻다인데 그가 죽은 이 파트너니까 묻는 게 아니고 묻히는 거죠 그래서 그가 어디에 묻혔는지 알지 못할 거다 he was already dead 왜냐면 그는 이미 죽었으니까 the surviving partner's friends thought his promise was foolish 자 그 surviving 살아남은 파트너의 친구들은 생각했다 그리고 무엇을 자리에 접속사 대시 생략돼 있고 주어 동사 갔습니다 더 명사절용보죠 그의 약속이 foolish 어리석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살아남은 사람을 말하는 거죠 여기 우리 he가 여러 번 나오는데 누구를 가르치는지 각각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he는 살아남은 사람 그리고 앞에 he was already dead 당연히 죽은 파트너를 말하는 거죠 they pressured him to ship the body to Texas by train 자 그들은 pressure, 압박하다, 강요하다 이런 뜻이죠 압박했다 글을 그리고 pressure, 목적어,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 정사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to ship 해야 되죠 to ship 뭐 ship이나 shipping 안 됩니다 그가 이 ship, 보내다 운반하다는 뜻이죠 그 시신을 텍사스로 by train, 기차로 보내라고 압박을 했다 그러면 힘은 당연히 살아남은 동료를 말하는 거죠 No rational argument would ever win this battle 자 여기도 의미상 No rational 하고 와야 됩니다 Irrational 아니죠 어떠한 rational, 이성적인 argument, 논거, 주장 이렇게 있어요 여기서 주장이죠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이 battle, 싸움을 이길 수 없을 거다 결코 이길 수 없을 거다 이 싸움은 뭐냐면 지금 살아남은 파트너는 자기가 직접 시신을 들고 시신을 가지고 이 텍사스로 운반을 해야 된다 라고 약속을 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고 그리고 그의 친구들은 그냥 배로 보내 No ship Sorry train이죠 여기서 ship은 동사로 보내라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죄송하구요 train입니다 기차로 시신을 보내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싸움에서 이 싸움에서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거다 라는 거죠 그러면 더 이성적인 것은 죽은 친구는 모르니까 사실상 그냥 차라리 꼭 보내주려면 이 기차로 보내는 게 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거죠 and if it had the movie would have lost its charm 자 여기도 문법적으로 알아놓으세요 가정법 과거완료가 문장이죠 가정법 과거완료가 왔습니다 그래서 가정법 과거완료는 시제가 if 절에 had pp 쓰고 그 다음에 결과 절에 조동사 have 조동사의 과거형 그리고 have pp를 쓰죠 여기서 had 하고 pp는 생략됐어요 이따가 볼게요 그리고 결과 절에 would have pp 이렇게 온 형태입니다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는 다시 본다면 if 절에는 주어 had pp가 오고 그리고 결과 절에 주어 조동사의 과거형 보통 would could might 오죠 여기서 would have pp가 옵니다 의미는 뭐 했다면 뭐 했을 거다 이거죠 뭐 했다면 뭐 했을 거다 여기서는 if it had won 원이 생략됐습니다 pp 자리에 원 위인의 과거 분사 원이 생략됐죠 만약 그것이 이겼다면 그것이 이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어떤 이성적인 주장도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거다 했죠 근데 만약 어떠한 이성적인 또는 합리적인 주장이 이 싸움에서 이겼다면 이거죠 그렇다면 이 싸움에서 이겼다는 말은 뭐냐면 그 살아남은 친구가 시신을 직접 가지고 가지 않고 덱사스로 직접 안 가지고 가고 만약 배나 노는 이 기차로 보냈다면 그렇다면 그 영화는 그것의 매력을 잃었을 거다 이거죠 여기서 it's는 그 영화를 말하는 거죠 그 영화는 이 영화 자신의 매력을 잃었을 거다 이렇게 되는 과장법 과거 완료 문장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한번 정리를 해 볼게요 음 자 이 irrational 비성적인 비합리적인 그런 행위들이 우리를 물론 방해하는 부분도 있지만 sabotage 했죠 방해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를 heroes 영웅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lovers 사랑하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그리고 generous helpers 이 도움을 주는 조력자로 만들어 준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리고 우리가 감탄하는 그런 자질들은 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emotional qualities 감정적인 그런 자질이란 거죠 뭐가 아니라 intellectual qualities ones 로 대신 썼죠 이 지적인 자질이 아니라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서 이 감정적인 자질들을 감탄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있죠 왜냐면 이 지적인 능력 그 하나로는 이 what is it romantic 낭만적인 행위나 또는 heroic 행위 heroic these 영웅적인 행위들을 잘 불러일으키지 못한다는 거죠 자꾸 한국어 어휘가 잘 안 떨어오네요 그래서 예를 들어 준게 이 미니시리즈 인기 많았던 미니시리즈 론썸 도 예를 들어 줬는데 여기서 이 두명의 랜처가 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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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랜저는 사실 그거죠 목장주인데 랜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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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개 기마병 김마병 이 텍사스를 떠나서 문어 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with fortune 부를 모았죠 그리고는 한 명이 죽게 됐습니다 이 아래로 공간이 없는 것 같아서 옆으로 갈게요 한 파트너가 죽고 그리고 이 나머지 한 파트너는 약속을 했죠 뭐라 하겠냐면 그 시신을 직접 보내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텍사스로 그리고 이게 비록 이라셔널 비록 비이성적인 행위였지만 이것이 바로 이 영화의 미니 시리즈의 매력이었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할게요 다행히 아무리 여기 가사스로 가사스로 바사스로 제4 가사스로 감사합니다.